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부혁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질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랑을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세 사랑받기보다는 위로 주여 나를 아멘 감사합니다.